자 시작한다 간다 자 오늘도 여러분들과 함께 한국 사람들이 잘 실수하는 많이 실수하는 부분을 살펴보도록 하는데요 자 오늘 제가 준비한 건 뭐냐면요 자 여러분들 그 자 아침에 영어로 뭐라고 하죠? 아침 아침을 morning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아침을 뭐해요? in the morning이라고 하죠 근데 오늘 아침을 뭐라고 하죠? this morning이라고 하죠 자 in the morning 앞에는 in이 들어갑니다 근데 오늘 아침이라고 할 때 in this morning이라고 하면요 어색하게 들립니다 그건 잘못된 거예요 작년을 우리가 in last year라고 안해요 어 이상하다 작년은 연도로 봤을 때는 in 2020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게 this가 들어가잖아요 아니면 last가 들어가잖아요 아니면 next가 들어가잖아요 like a last year this year next year 이렇게 할 때는요 in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신기하게도 자 this last next가 들어가는데도 불구하고 in이 들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이건 아마 여러분들 안 들어왔을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은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자세하게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여러분들에게 제가 문장을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이 문장을 보고 맞는 문장인지 한번 확인해 보세요 자 첫 번째 문장입니다 I'm going to see him on Friday라고 나왔죠 자 Friday, Friday 앞에 on이 나왔습니다 여러분들 이 요일 앞에는요 on이 나온다는 거 알고 계시죠? on Monday, on Tuesday, on Wednesday, on Thursday, on Friday, on Saturday, on Sunday 알고 계실 겁니다 자 근데 두 번째 문장 보세요 I'm going to see him on this Friday라고 나왔죠 자 그러면요 이번 주 금요일 말하는 거죠 오는 금요일을 this Friday라고 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오는 금요일인데 이거는 맞는 문장일까요? 틀린 문장일까요? 자 아까 전에 제가 힌트를 좀 드렸습니다 this가 나왔을 때는 어때? 앞에 전시사가 나오지 않는다! 라고 해서 오늘 빼줘야 되는 게 맞습니다 자 그럼 넘어갈게요 이거 보세요 I met him last Friday라고 나왔습니다 last Friday 그 다음에 I met him on last Friday 어떤 문장이 맞을까요?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last라 들어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앞에는 전시사가 나오지 않는다 그래서 오늘 빼줘야 돼요 자 그러니까 last Friday I met him last Friday 나 지난 금요일날 그를 만났습니다 이렇게 하면 되겠죠? 자 이번엔 요 문장 보도록 하겠습니다 He is going to college next year 이렇게 나왔어요 그는요 대학을 갈 거예요 next year next year 같은 경우는 내년을 말하는 거죠 내년에 대학에 갈 겁니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next year 자 이렇게 next가 나왔으니까 앞에 전시사가 나오지 않는다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이게 틀린 거고 이게 맞는 거예요 쉽죠? 지금까지는 뭐 아주 straight forward 합니다 아주 간단해요 자 그래서 this나 last나 next 이 단어들은요 시간의 전시사 바로 in이나 on을 대체할 수 있다는 것을 제가 설명을 좀 드렸죠 자 this나 last나 next가 들어간 단어들 있죠 뭐 this week 뭐 this month 뭐 this year 다 괜찮아요 어 그 앞에는요 전시사 in이나 on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last도 마찬가지예요 next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this나 last나 next가 나왔을 때 뒤에 day나 week나 month나 아니면 year가 나왔을 때요 그 앞에는 전시사가 나오지 않는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let's hope 희망해보자 Santa brings you a girlfriend this year, teddy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거 발음할 때 산타보다는요 Santa, Santa 이렇게 발음이 돼요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여기 어때요 in this year라고 안 했죠? 그냥 this year라고 했습니다 간단하죠? I ran a half marathon last ye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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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arathon 같은 경우는요 발음할 때 이거 마라톤 하지 말고요 teach 바람입니다 좋아 So what you doing next year? So what you doing next year? 이렇게 나왔습니다 what are you doing을 빨리 하니까 what you? 자 아 발음은요 좀 약하게 발음하기 때문에 생각이 가능해요 What you doing next year? 내년에 뭐 할 거니? 이렇게 물어보고 있죠 next year 앞에 나와요? 안 나와요? 전체사 안 나옵니다 자 이렇게 나왔어요 자 이거 자율주행차를 지금 말하고 있죠 자율주행차를 말하고 있는데 참고로 자율주행차를 영어로 물어봐야죠 자 드라이블리스 카 드라이블리스 카 아니면요 오토노머스 비킬 오토노머스 카 해도 되고요 오토노머스 비킬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뭐 하여튼 자 다시 한번 해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this technology 이 자율주행 테크놀로지는 isn't gonna be ready this year 이번 연도에 준비가 안 될 거예요 next year 내년에도 준비가 안 될 거예요 likely the year after 자 이것도 알고 넘어가세요 the year after 같은 경우는요 자 앞에 언급한 요거 다음을 말하는 거니까 next year 내년 다음이니까 후년이 있죠 후년에도 준비가 아마도 안 될 거예요 이렇게 말하고 있죠 자 역시 마찬가지로 뭐라고 하고 있어요 앞에 점치사 인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됐어요? 넘어갈게요 자 그런데 이제 중요합니다 이제 여러분들 집중해 주셔야 돼요 이거 누가 다 알고 있는 겁니다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이건 다 알고 있어요 많은 책에도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안 나와 있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에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집중 쭉 하셔야 되겠죠 룩룩 English 자 한번 요거 보도록 할게요 last year I went to Busan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last year 작년에 나는 부산에 갔습니다 자 그러면 이거는 뭐냐면요 결국 자 지금은 2021년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보시는 시점은 뭐 2022년 2023년이 될 수도 있어요 왜 하여튼 중요한 것은요 자 last year 작년에 I went to Busan 나는 부산에 갔습니다 그럼 작년에 그럼 작년에 한 시점을 말하는 거죠 그럼 작년에 한 시점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게 과거 시제에요 past tense죠 그렇기 때문에 작년에 나는 부산에 갔다라는 시점을 나타내주고 있는 겁니다 나는 작년에 부산에 갔어 뭐 비즈니스 드림을 갔는지 뭐 여행을 갔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음 I went to Busan 자 이번에는 요거 보도록 할게요 요 문장이요 어? last가 나왔으니까 앞에는 전시사가 나면 안된다라고 생각하면 그러면 틀려요 그게 틀려요 이거는 맞는 문장입니다 in the last year 사용해요 따라해볼게요 in the last year 한 번 더 in the last year 사용이 가능합니다 더가 나온다라는게 특징이죠 더가 나와있으니까 약간 느낌이 좀 오지 않나요 약간 정해진 느낌이 들죠 in the last year I've been to Busan twice가 나왔습니다 자 나는 두 번이나 부산을 가봤습니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요 in the last year가 나왔을 때는요 자 일단은 현재 완료가 될 가능성이 높아요 현재 완료가 될 가능성이 높다 물론 과거시제로 사용해도 큰 문제는 없는데 일반적으로 봤을 때 in the last year 이렇게 나왔을 때는요 보통 현재 완료로 사용이 됩니다 현재 완료로 사용이 된다 자 그 다음에 twice라고 나왔죠 자 이거 보시면요 두 번 가봤다라는 거에요 두 번 가봤다라는 거에요 자 그러면 지금 이 기준을 봐야 되는데 last year 같은 경우는요 보통 일반적으로 우리 달력의 last year를 말하는 거에요 그래서 자 2021년을 기준으로 했을 때 2020년이 last year가 되겠죠 하지만요 in the last year 같은 경우는 느낌이 뭐냐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여기에 지금 화면을 잘 보시죠 여기 보시면 지금 내가 있는 시점이 현재라고 할 때 이 현재에서 last year라고 하면요 이거를 기준으로 1년을 가서 이때서부터 지금까지를 나타내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자 그래서 현재 완료형으로 사용한 이유가 있죠 그때서부터 쭉 이라는 거고요 그 거기에서 내가 두 번 가봤다라는 말이 되겠죠 아시겠어요? 그럴 때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보통요 자 twice three times four times 이런 식으로 사용이 될 경우에는 거의 대부분 보면요 in the last year 이런 식으로 in the 이런 표현을 사용을 합니다 넘어갈게요 자 이렇게 나왔습니다 last week가 나왔죠 I worked out three times가 나왔습니다 자 지난주를 말하는 거죠 그쵸 이번 주가 아니라 지난주에요 지금 제가 지금 촬영하고 있는 시점은요 지금 화요일입니다 근데 last week라는 것은 어제는 아니에요 그쵸? 하지만 last week라는 것은 자 지난주를 말하는 거죠 그니까 자 달력이 있을 때 이렇게 있을 때 이게 this week에요 내가 어디에 있던 그쵸? 월요일에 있던 화요일에 있던 수요일에 있던 자 그래서 last week라는 것은 지난주를 말하는 거예요 말 그대로 자 last week I worked out three times가 나왔습니다 그럼 결국은 어때요 지난주에 나는 어때요 세 번 운동을 했다는 말이 돼요 알겠죠? 지점이 하나에 있는 건 아니지만 어때요? 세 번 있지만 어때요? 현재하고 연결되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과거시제를 사용한 거죠 그래서 무조건 뭐 three times가 나왔다고 해서 그렇게 해서 뭐 in the last week라고 꼭 할 필요는 없어요 근데 일반적으로 봤을 때 in the last week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면 현재 완료가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에 숫자가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면 지금 제가 있는 시점이 화요일이에요 자 그러면 화요일에서부터 쭉 가서 7일 말하는 거죠 7 days ago 까지 포함해서 이때서부터 이때까지 나는 세 번 운동을 했습니다 이렇게 원어민들은 이해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사용되는지 한번 그럼 영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How much stress have you experienced in the last year? How much stress have you experienced in the last year? 자 어때요? In the last year 이렇게 사용이 되겠죠? 자 그러면 지금 얘가 말하고 있는 시점을 기준으로 자 1년 동안 어 지난 1년 동안 얼마나 많은 스트레스를 경험해 봤습니까? 이런 정도의 느낌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어요? 그쵸? 얘가 지금 you를 발표하고 있는데 어 그러면 이 전에 있는 거 어 4월달에 나 스트레스 받았는데 이건 포함하는 거 아니에요? 얘가 이렇게 말하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How much stress have you experienced in the last year? In the last week How often did you laugh? How often did you smile? How often did you experience gratitude? 자 여기 보세요 In the last week라고 나왔습니다 지난주 그쵸? 자 이거는 사실 제가 봤을 때 last week라고 해도 특별한 문제는 없는데 이 문맥을 봤을 때요 지금 얘가 물어보고 있는 것은 야 얼마나 자주 웃어봤습니까? 얼마나 종종 Did you experience gratitude? 자 gratitude라는 건 뭐냐면 감사함을 말하는 거거든요 얼마나 많은 감사함을 경험해 봤습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in the last week 자 지금 얘가 말하는 시점을 기준으로 봤을 때 그 과거 이때까지 를 말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in the last week가 자연스럽습니다 자 근데 이 친구는 지금 뭐예요? did를 사용했죠 사실 좀 더 따지고 들면 How often have you experienced? How often have you left? How often have you smiled? How often have you experienced? 요게 좀 더 문법적으로 봤을 때는 더 맞는 표현이긴 합니다 원어민들이 이렇게 현재 완료 대신에 과거 시제도 종종 사용하거든요 어 그래서 예를 들어서 Have you watched a movie? 이거 대신에 Did you watch a movie? 해도 큰 차이는 없어요 문맥상으로 봤을 때 큰 차이는 없습니다 이걸 분석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음 아시겠죠? 요것도 좀 알고 넘어가세요 자 I am confident that I'll be in direct communications with him in the next few days I'm confident 나는 자신합니다 I'll be in direct communications with him 내가 걔하고 그쵸? Direct communications 직접적으로 연락한다는 것이죠 In the next few days 자 앞으로 In the next few days 앞으로 한 2, 3일 3, 4일 그때 연락을 할 거예요 In the next few days 그래서 이 느낌은 뭐냐면요 In the next few days라는 것은 지금 여기서 봤을 때는요 약간 느낌이 이런 것 같아요 이거를 포함해서 쭉 하는 느낌이죠 그쵸? 그래서 a few days가 이렇게 있어요 이때 언젠지 모르겠지만 분명히 연락을 할 거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쵸? I am confident 나 자신감 있게 말하는 거죠 I am confident that I'll be in direct communications with him in the next few days 느낌아요 그래서 현재를 기준으로 쭉 하는 느낌으로 보시면 되겠다 this나 last나 next 이런 단어들은 시간이 전치사인 in이나 on을 대체한다 라고 나와있죠 그래서 this year last year next year 이렇게 하는 것이지 in this year 이렇게 하지 않는다 in last year 하지 않는다 in next year 하지 않는다 하지만 예외가 있다 그게 바로 뭐냐면 in the last year 그쵸? in the next year 이렇게 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쵸? in the this 는 안 나와요 in the this 라는 것은 이상하게 들립니다 그래서 in the last week in the next week 이런 식으로 in the last year in the next year 이런 식으로는 가능하다는 것이죠 아시겠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정리를 좀 해봤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정리를 좀 해봤는데요 여러분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제가 항상 리서치를 해서 여러분들에게 영상과 같이 설명을 해드립니다 그래서 도움이 많이 되실 거예요 그리고 예전에 제가 만든 여러가지 영상들이 있는데 그 영상들도 한번 쭉 한번 가서 봐주세요 좋은 영상들이 많거든요 자 구독 안 하신 분들은 구독 좋아요 버튼 누르는 거 잊지 마시고요 자 우리 그러면 또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인사할게요 See you guys next time Take care Bye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By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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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ove you too Bye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